고글 언박싱 이거 만들려다가 그냥 시켰어요 5 으 이 딱 타게 안내 으 아 아 아 아 아 핸드마스크 핸드마스크 핸드메이드 마스크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고구를 하고 하하하하 이거 근데 이게 참 음 흐흫 음 음 으 아 아니 스키가 차 그 이렇게 이게 차가 좀 그렇네 이거 뭐야 아 어디갔어 아 자야 되는데 참 아니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for 으 으 괜찮은가요? 이렇게 쓰고 다니면 괜찮은가? 좀 밑으로 내려야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를 깍지게 하면은 이걸로 이게 뭐라 그러지? 우리 성애가 차 만약에 저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우한폐량 끝나면 이러고 다녀야 될까? 화단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근데 미세먼지가 심한데 눈이 막 저기 지금거려요 먼지가 요걸로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약간의 차이 보이는 거 뭐 이정도로 등 등 뭐 뭐 뭐